청주공항 2층에 CU 편의점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가보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1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청주공항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CU 청주공항점이 9월 12일 오픈했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참고로 신한은행 와이파이 도시락 옆에 이마트 편의점이 있습니다. 좌측으로 가시면 파리바게트 앞 CU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측으로 가는거죠. 네, 바로 여기에 청주공항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나이스 투 시 유 청주국제공항점 역시 편의점은 일본 세븐일레븐이죠. 가 기상캐스터 배혜지